삼척항입니다. 어제까지 말해서 폭설이 내려가지고 눈이 엄청 20cm 이상 왔는데 오늘은 파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척항, 저인망의 선 한 척이 입판을 하고 있습니다. 식별되는 노선, 남용호입니다. 남용호가 망선의 기쁨으로 서서히 삼척항으로 입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삼척항입니다. 남용호, 서서히 삼척항, 저 반, 뱃머리 쪽에 빨간 색깔이 보이는 거 보니까 어느덧이 홍새우, 어선들은 어선, 가판대에 보이는 선원들은 둘레, 여섯, 여덟, 아홉 명, 산, 장, 포함해서 아홉 명의 선원들이 교육을 해서 입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수산물이 잡혀왔는가 잠시 후에 만나 보겠습니다. 도로목이 보이고, 홍새우도 보이고, 아, 가잠도 보입니다. 파역되고 있는 수산물, 가잠, 소자, 중자, 대체. 파역되고 있습니다. 홍새우도 너무 크다. 우와, 도로목이 엄청 크네. 오늘은 반영이 끝내줍니다. 홍새우도 좋고, 도로목도 좋고. 남용호가 지금 파역하고 있는 수산물은 홍새우, 도로목, 가잠. 도로목도 상당히 좋아요. 홍새우도 좋습니다. 여기는 삼척항 위판장. 아, 어제까지 폭설로 눈이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본말 날씨가 확 들려가지고, 따뜻한 기운을 기운으로 눈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이야, 진짜 좋아요. 도로목이 상당히 좋습니다. 도로목이 많아요. 남용호가 307мע 도로목이 많이 삼겼네요. 양념장 벌고르라고 해. 벌고르네. 이야 이거 뭐야. 거 대하. 아 명호가 다양하게 잡아왔네. 자 하여관려. 잘 계십니다. 아까 그리기. 안녕하세요. . . 와중에 정신호요. 이 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물가루 대차돌 한 개 십 방만 고쳐나 한 개 십 방만 고쳐나 두 마리 돌 십만 고쳐나 십만 고쳐나 정돈 소 돌 한 마리 돌 소짜돌 파괴 납작 완료 동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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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우 글쎄우 가장 화역되고 있는 동영호호의 수산물 여기는 삼척항입니다. 동영호 암형호가 화역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영호 수산물 2척 시작됩니다. 낙지 낙지 2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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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호 동영호 2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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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호 3척 1척 3척 3척 임 2척 12 캣판후에 카자미 부터 내려옵니다. 아카가리 토로목 물가자미 동영호 보리새우 홍새우 토로목 토로목이 엄청 많지만 아카가리 물가자미 어정이 오늘 다양합니다 계속해서 하여 되고 있는 토로목 아카가리 좋네 아카가리 좋아요 토로목도 많이 잡아왔습니다 동영호가 토로목을 많이 잡아왔네요 보리새우도 들어왔고 물가자미도 많이 들어왔네요 동영호의 수산물 토로목을 많이 잡아왔습니다 토로목 이야 동영호 고리새우 토로목 고리새우 토로목 물가자미 동영호 토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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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새우 고리새우 토로목 고리새우 토로목 오리새우 목소리가 국가자미 토로목 토로목 고리새우 토로목 고새우 들어갑니다. 4만원입니다. 4만원. 4만원에서 한마디 입착. 고새우 입착. 까가리 26만원. 까가리 작은거. 고리둘. 고리둘. 고리반 홍반. 홍새우. 4만원. 4만원. 소내. 1만원. 3만원. 6만원이. 곧 조선. 4만원. 10개. 3만원. 10개. 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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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만원. 자, 열개, 열개 열개 자, 고운거 놔줄게 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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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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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호 입찰 완료되었습니다. 장원호, 공영호, 남용호, 삼척항, 최인망호선 세척항에서 입찰 경로가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삼척항입니다.